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인들에게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스포츠 강좌 수강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스포츠 수강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월 최대 8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도 기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하며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누리집에서 수강 신청 결제를 진행하며 시설과 강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운동이 여의치 않을 시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